지금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 이다. 당신 역시 인간이다. 당신은 상당히 복잡한 존재인 것이다. 당신의 고뇌 실수 비열함 성급함 무례함 방종 일탈 망설임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고 당신의 과거 또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지극히 복잡하고 불가사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심을 하고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 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자책하지만 마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라. 당신 역시 다른 사람처럼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물론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룰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발전을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결점을 들추어내 자책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현재의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라.